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배우 이준기입니다. 오늘 컨셉은 복수와 정의 구현을 목표로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김희우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스틸컷으로 한번 담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첫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혜입니다. 저는 조태섭역을 맡고 있고요. 권력위의 권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아 역을 맡은 배우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싸우러 나가는 멋진 캐릭터 컨셉을 잡아봤는데요. 희아는 가족과 그룹을 지키기에 맞서 싸우는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컨셉을 강하게 잡아봤어요. 해외의 전쟁은 미쓰컷을 지키고 미쓰컷을 지키고 미쓰컷을 지키고 미쓰컷을 지키고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미쓰컷을 지키고 미쓰컷을 지키고 미쓰컷을 지키고 네, 아유 정상훈입니다. 지금 포스터 촬영 겸 타이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우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민수 캐릭터는 천재검사입니다. 천재검사. 오? 그쵸? 어울리죠? 저도 이게 딱 제 배역이다. 쉽더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gain My Life에서 김한미 기자 역할을 맡은 김재경입니다. 오늘은 그냥 평소에 한미가 입는 스타일에서 조금만 더 꾸며보았습니다. 한미 원래 운동화 하시는 친구인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규리 역할을 맡은 홍비라입니다. 히오와 함께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열혈검사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만 역할을 맡은 지찬입니다. 저희 드라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배우분들과 함께 제 충격 어디 갔지? 잘생겼죠? 잘생겨서 좋아해요. 본인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지난 겨울부터 한파에 그리고 촬영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똘똘을 뭉쳐서 저희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우리 어게인 마이 라이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4월의 어게인 마이 라이프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한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기 씨와 더불어 많은 배우들과 같이 진짜 열심히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드디어 어게인 마이 라이프 촬영을 하면서 포스터 촬영을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실감하게 돼서 저도 오늘 너무 기쁜데요. 답답함이 많은 이런 일상 속에서 사이다 중에서도 아주 사이다 드라마를 찾아가야 되니까요. 어게인 마이 라이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4월에 만나요. 매 작품 그렇지만 이날만 되면 이제 곧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공개할 날이 머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상당히 설레고 떨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 매일매일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고 열심히 정성스럽게 한땀한땀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영 날까지 많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화이팅! 오 립스틱 칠했어. 오 립스틱이야. 오 립스틱이야. 너는 왜 이렇게 켜지잖아. 프라이데이